몽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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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는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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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, 무슨 소리야? 어디서 소리 났어? 무시, 동생이 짖었지 개콜은 개콜 바로 코부터 봤거든요 팅팅이가 똥 싸워방 꼭 띄는데 우리가 혹시 모르면 무시가 말해줘 안지 아빠, 손이 억손이다 아빠, 손이 억손이다 똥아, 똥아, 나옵거라 아, 몽치 아, 똥 싸면 글로 닦아라꼬 학교에 또 수근을 가오고 킁킁 에피 Nec 꼬꼬 마지 마요, 영광과 달아난다 아 꼬꼬, 이 혼이 죽을 잘하는 안돼, 틴팅아 표정 systemic 아빠, 아빠, 곧 굶은 힘 주다가 핫살 الغ었단 말이야 어 하살코 됐단 말이야 아니, 팅팅아 이렇게 껴 아, 민이 쳤냐 어? 이렇게 힘을 줘란 말이야 이렇게 눈높이 껴요 미쳤나봐, 마치 에웅시야 팅팅이 다르기 중이야 웅시 아기 똥 쐈어? 아기 똥 쐈는지 봐봐 쐈어 안 쐈어? 아빠 기증에 갈까? 응 혹시, 뭉치 여기야? 어, 그건 아빠가 지댔어 진짜 싫어 뭉치, 내 냄새만큼 흥분했다 우리 공기청정기거든 오염을 감지하면 꼴리로 공기를 청정시켜 밖으로 좀 내보내고 있나? 어, 밖으로 우리 팅팅이에게 아빠 방문을 줄 순 없지 아, 더럽겠다 진짜 더럽다니, 교육이다 교육 아기 똥 쐈어 상종 못하는 인간이다 진짜 뭉치야 개똥도 이쁘다 하고 아똥도 이쁘다 하면서 그 설날 방구 안 낀다고 했잖아 얘는 개도 아니고 애도 아니군요 김정아, 이한테 방구 가르치준다고 아빠 혼났어 응 아빠 혼났어 우리 참가 뭉치야 뭉치야 네가 정확하다 ㅋㅋㅋㅋㅋ 우리 뭉치가 드디어 밥값을 한다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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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치 조금만 했어 우리 방청시켜 올게 응 또 깨끗해졌지, 뭉치? 이거 핥떡은 어딨냐? 아니야 니가 먹는 요구르트 냄새가 비슷하긴 한데 애비야, 얘는 어떻게 요구르트를 만드냐? 맨날 흰색 요구르트만 먹다가 맨날 흰색 요구르트보고 걔가 눈이 돌아갔더니 킹킹아, 나 맞지?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니가 똥만 싸움 이따가 기다려 기다리세요, 아빠가 먼저 씌워줄게요 고맙다 해 요구르트 아이라 했다 해 요구르트 나오는 기계 아니라고 당연히 요구르트 없어, 아빠가 치였어 오늘 큰일 했다잉 두둥이도 너 개오빠이한테 고맙다 해 이 새끼 요구르트 없으니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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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의 개팔상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